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른 언어로 보고 싶다면 설정 자동자막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선택하세요. 오늘은 노화되어가는 뇌세포와 뇌혈관 건강효과가 있어 뇌건강에 좋은 천연치료유리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중년과 노년 뇌에서 발병률이 높은 치매 질환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좋은 천연치료제 음식입니다. 질문자 최숙자님의 뇌에 좋은 천연치료유리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감을 말린 곶감 천연치료제는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곶감 한 개를 꼭지를 따내고 잘게 잘라 속에 있는 감씨를 빼내고 준비합니다. 중년이 되고 노년으로 가면서 자꾸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약속, 일정 등을 기억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본인이 깜빡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망증인지 치매 증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평소에 의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비우는 장소를 몰라 헤맨다거나 평소에 하던 음식 만드는 순서를 잊어버립니다. 친구나 가족과 단순한 게임을 할 때 놀이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하며 책을 읽을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물의 색을 구분하지 못하고 새로운 장소와 본인의 집을 찾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에 흥미가 떨어지고 참여하던 모임이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지게 됩니다. 여름에 두꺼운 외토를 입고 나가며 겨울에는 얇은 옷을 입으려 합니다. 간단한 생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마트를 물건 사러 가는 곳, 음식이 많은 곳이라 표현합니다. 건망증과 구별하기 힘든 초기 치매가 시작되고 있으며 곶감에 풍부한 영양분이 도움이 됩니다. 60세 노인 10명 중에 1명은 뇌가 폐화하면서 생기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뇌혈관이 막히고 터지면서 뇌졸중이 생겨 발생되는 혈관성 치매와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술을 먹으면서 생기는 알코올성 치매도 많이 생기고 있어 노년의 치매로 인한 위험률이 높아집니다. 이렇듯이 뇌의 노화가 시작되면 빠르게 노화되면서 무서운 뇌질환으로 진행합니다. 뇌의 노화 현상을 늦추기 위해 곶감을 즐겨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농촌지능청 자료에 따르면 감을 말리면서 발효 숙성된 곶감 속에는 뇌에 좋은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성분이 가량 들어 있습니다. 곶감의 아스파르트산은 뇌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글루탐산은 뇌신경 전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뇌의 기능을 개선시켜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과 인지력을 향상시켜 뇌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경상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해 곶감이 기억력 형성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퇴북을 돕는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곶감을 먹는 것은 노년에 많이 발생되어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치매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기 중에서 발효 숙성된 곶감과 같이 먹으면 뇌건강과 뇌인성 치매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농촌지능청 자료에 따르면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 리눌렌산 성분이 풍부합니다. 들기름의 알파 리눌렌산은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 물질이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 알츠하이머 등의 치매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들기름의 함유디인 오메가3 지방산은 손상립은 뇌 조직에서 세포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뇌신경 세포막을 보호하여 기억력 개선과 인지능력 향상 등의 뇌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달콤한 곶감과 같이 먹으면 뇌기능 개선과 치매에 좋은 음식 두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 칼슘, 칼륨, 마그네슘, 아연,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티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뇌기능 활성화 효과가 있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침해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과 뇌기능에 좋은 음식 곶감 천연치료 요리법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곶감 1개, 들기름 1스푼, 우유 200ml를 준비합니다. 믹서에 씨를 빼고 손질해 둔 곶감을 넣습니다. 뇌세포 건강에 좋은 들기름을 넣습니다. 인지기능 향상에 좋은 우유를 모두 넣습니다. 뇌 건강에 좋은 영양분 흡수가 잘되어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도록 잘게 갈아줍니다. 인지기능 향상, 기억력 증진, 치매 예방 등 뇌에 좋은 음식, 곶감 천연치료 음식 먹는 법 알려드립니다. 10일 동안 매일 200ml 한 잔씩 공복에 먹습니다. 2일 동안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10일 동안 먹습니다. 약이 아니며 개인의 건강상태나 체질상태에 따라 효능,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카톡이나 SNS에 공유하여 친구와 같이 뇌 건강을 지켜 치매를 예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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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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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